bridge where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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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는 원도시의 주민들이 산박 마을에 숙원 사람인 제일 큰 문제는 행조업 병급 입력의 대단을 싫다고 진조공업을 들이kelt 0입 신조공업을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달빛공원 쪽에 있는 물리수거장을 전자리에만 합니다. 저희가 찾아나서기 전에 찾아서 말씀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잘 듣고 또 반드시 소중하게 잘 섬기겠다라는 저 스스로의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모두가 꿈꾸었던 그 현실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. 더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도 함께 들어봅니다.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